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항상 오버사인을 확인 후 파일을 빼면서 에이펙스에 맞추고 그 길이를 읽은 뒤 0.5mm를 빼서 근관장을 설정하는데 원장님은 에이펙스에 도달하자마자 길이를 측정하시고 0.5mm를 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관장 측정 시 전자근관장 측정기에서 에이펙스 눈금을 넘어가는 파일 조작은 불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과정은 페이턴시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관장을 측정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루트 GX 매뉴얼을 살펴보면 0.5 사인에 도달한 다음 파일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에이펙스 사인에 도달한 후에 다시 파일을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0.5 사인으로 왔을 때 여기가 에피컬 컨스트릭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0.5가 아닌 에이펙스 사인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0.5 사인이 가리키는 범위가 너무 넓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신형 루트 GX의 0.5 사인 값과 라디오 그래픽 에이펙스와의 거리를 측정한 것인데 그냥 0.5 사인을 근관장으로 잡기에는 다소 불안하다고 생각됩니다. 0.5를 기준으로 잡으라는 제조사의 매뉴얼과는 달리 전자근관장 측정기는 에피컬 컨스트릭션을 잡을 능력이 없고 메이저 포레이먼을 잡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는 보고가 99년과 2004년에 있었습니다. 다른 책에서도 아무리 신형 전자근관장 측정기라 할지라도 에피컬 컨스트릭션을 직접 잡을 능력은 없다고 하였고 최대한의 정확도를 얻기 위해 항상 제로 사인을 얻어야 하며 이보다 짧은 지점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일산병원 조신현 교수님께서도 2020년 추계근관치료학회에서 전자근관장 측정기는 메이저 포레이먼을 찾아내는 기구라고 하셨고 제로 또는 에이펙스 마크가 더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근관장은 제로 마크에서 0.5에서 1mm를 빼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전자근관장 측정기에 연결한 상태에서 핸드 파일을 근관으로 붙었다는 행동이 전자근관장 측정기가 임피던스의 캐페스턴 스펙터를 해석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버사인을 받고 다시 에이펙스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냥 에이펙스까지 도달한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어서 들어가면서 에이펙스의 도달한 값을 측정하고 그 값에서 0.5mm를 뺀 길이로 근관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근관장 측정기가 가장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지점인 메이저 포레이먼의 길이를 잡고 그것보다 조금 짧게 근관장을 설정해서 근관 내로 기구 조작을 한정시키려는 의미입니다. 동영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석션으로 치수강 부위에 과도한 수분을 제거합니다. 핸드 파일을 근관에 넣고 전자근관장 측정기의 전원을 켭니다. 그 후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리프과 파일 홀더를 연결하는 커넥션 테스트를 하여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다는 표시를 확인합니다. 이 제품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마주보는 표시이며 노트 GX의 경우 모든 눈금이 들어오면서 삐이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 후 환자의 구각부에 리프굴 걸고 파일 홀더를 파일에 연결합니다. 파일의 깜빡임이 멈추면서 근관 내에 들어왔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 후 제로 또는 에이펙스 사인에 도달할 때까지 천천히 치근단 방향으로 파일을 전진시킵니다. 이때 왓츠 와인딩 모션을 이용하여 제로 사인에 가까워질수록 천천히 파일을 전진시킵니다. 제로 또는 에이펙스 사인에 도달하면 2에서 3초 정도 안정적인 사인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그 후에 러버스탑을 치관부에 위치시키고 파일 길이를 잰 다음 그 길이에서 0.5mm를 빼서 근관장으로 결정합니다. 전자 근관장 측정기는 빙고 프로를 사용하는데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 중 가장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페이턴시는 훌륭한 근관 치료의 결과일 뿐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강의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페이턴시 확보에 대한 선생님의 학술적 견해가 궁금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턴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의 장점을 정리해보면 근관에 잔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근관장을 잃어버리는 일이 적어지고 트랜스포테이션과 같은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며 근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근관치료 학회의 용어 정의에 따르면 페이턴시란 근단공을 통과하는 작은 파일로 리캐피출레이션하여 치근단부에 잔사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얇은 파일로 근관장을 1mm 오버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페이턴시를 확인하는 것은 치근단부에 쌓일 수 있는 잔사를 확실하게 제거하려는 의도이며 박터 뷰캐너는 페이턴십 파일을 에피컬 컨스트릭션을 확대시키지 않고 수동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작고 유연한 K파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15번 파일이 바인딩된다면 10번이나 8번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반드시 세척 전에 페이턴십 파일을 사용해서 조직 잔사를 느슨하게 한 후에 이 느슨해진 조직 잔사를 세척액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타이 파일을 사용한 다음 10번 또는 15번 파일로 근관장을 1mm 넘겨서 페이턴시를 확인하고 NAOCL로 세척한 후에 다음 나이타이 파일을 사용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엔도 모터는 어떤 것을 쓰세요? 무선 중에서 추천해 주실 제품이 있을까요? 나이타이 파일 적용 시 RPM과 토크도 궁금합니다. 에이티스 사의 익스트림이라는 무선 엔도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파일은 항상 300rpm에 3.0mcm로 설정하고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헤드의 크기가 작고 높이도 낮아서 시야 확보에 좋고 가볍기 때문에 손목에 피로가 덜합니다.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중간에 나이타이 파일의 잔사를 닦아주는 기구는 무엇인가요? 일회용으로 사용하시나요? 원래 프린터나 전자제품에 기판을 닦는 용도의 제품입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멸균할 수도 없어 일회용으로 사용합니다. 잔사가 묻은 나이타이 파일을 보통 거즈로 닦으시는데요. 잘 닦이지도 않고 파일에 손이 찔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잔사를 제거합니다. 왼쪽 아래 영상을 보시면 파일이 회전하는 상태에서 어시스트가 무언가로 닦아내죠? 나이타이 파일의 잔사를 닦아내는 이 제품은 원래 컴퓨터 기판을 닦는 용도로 나온 것인데 미국 엔도돈티스트인 알리나세라는 연자분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존닷컴에서 구입했고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구입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구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덴트에서도 미니세척솔이라는 이름으로 소분하여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엔도룰러를 사용하지 않고 길이가 표시된 미로 핸들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품명 알 수 있을까요? 벤탈 USA사의 6908A입니다. 이 제품입니다. 미로 손잡이에 룰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현미경으로 관찰 시 작업 심도가 얕아서 손가락에 끼운 룰러에 초점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이 현미경으로 보는 시야이며 오른쪽이 일반적인 시야입니다. 이 미로 핸들은 현재 이덴트에서 판매 중이며 이 미로 핸들의 한엔크라트사의 울트라비전 FS라는 프론트 서피스 미러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론트 서피스 미러는 선명한 대신 어두운데 이 미러는 밝은 편입니다. 일반 미러와 헷갈리지 않도록 녹색 고무띠를 해놓았으며 개별 포장하여 멸균 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세번째 질문입니다. MB2 찾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보통 기비와 팔라타를 잇는 선과 평행하게 MBMB2가 위치합니다. 먼저 다른 근관을 모두 찾고 근관 형성을 마친 후에 로우스피드 프릭션 그립에 롱생크 라운드벌을 연결하여 벤틴 칩이 쌓이는 곳을 찾아 봅니다. 상악대구치의 MB2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MB와 팔라타를 잇는 선 사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매지할 쪽에 위치하며 일반적으로 기비와 팔라타를 잇는 선과 평행한 선상에 MBMB2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MB2를 찾을 때는 에이피컬 방향이 아니라 매지오 에이피컬 방향으로 찾아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의 MB2 부분을 확대한 것인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삭제해야 MB2로 직선적인 접근을 얻을 수 있습니다. 39세 여완 26번 치하의 근관치료 둘째 날 MB2 찾는 과정입니다. 다른 근관은 모두 근관 형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테이퍼드 다이아몬드 보로 딥이 팔라탈과 평행하게 MB에서 MB2로 그어줍니다. 이때 액시얼 월을 MB2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나이 타입 파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액시얼 월에 테이퍼를 부여합니다. MB2 흔적이 관찰됩니다. 프로테이퍼 골드 S2로 찔러보는데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진입하다가는 팁이 부러질 수 있으므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없다면 바로 파일을 빼고 라운드버를 이용하여 MB2의 흔적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먼저 이번 라운드버로 MB2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하얗게 벤틴 칩이 끼는 부위를 따라가면서 레지오 에이피컬 방향으로 삭제합니다. 어느 정도 진행하면 직경이 작은 2분의 1 라운드버로 흔적을 따라갑니다. 그 후 다시 나이 타입 파일을 넣어보았을 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패시브하게 사용하고 8번 K 파일로 네고시에이션합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먼저 S1을 이용해서 찔러보는데 S2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S1의 직경과 테이퍼가 S2보다 작기 때문에 팁 부분이 부러지기 쉬워서 석회화되거나 MB2를 찾을 때에는 S2부터 사용합니다. 근관의 코로날 3분의 1을 형성하는 S1은 팁 사이즈 18번의 02 테이퍼이며 미들 3분의 1을 형성하는 S2는 팁 사이즈 20번의 04 테이퍼입니다. 2019년도에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넥스트 골드의 비틀림 파절 테스트한 결과 모든 파일을 통틀어서 프로테이퍼 골드 S1이 가장 약한 힘에서 파절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회화가 심하거나 좁은 근관에서는 마찰력과 비틀림 힘을 많이 받아서 S1의 팁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2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주 묻는 질문 두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